어? 이상하다. 왜 안되지? 무슨 일이세요? 이거 복합기가 고장인가 봐 급하게 출력해야 될 자료가 있는데 다시 출력해봐야 되나? 잠시만요 과장님 캐논 NPS 솔루션 서버에 파일이 저장되어 있어서 근처 다른 복합기에서도 바로 출력할 수 있어요 어? 그래? 요즘엔 네트워크 서버로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다른 복합기로 작업이 가능하죠 어? 그렇구만 어? 이거 복합기 고장이 아니라 단순 토너 부족이네요 그래?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어? 캐논 NPS 솔루션은 복합기 모니터링이 가능해서 장비별 가동 상태와 장애, 소모품 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어요 어? 대단하구만 그런데 만약 서버에 장애라도 생기면 모든 복합기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하긴 네트워크로 모두 연결되어 있으니 최근에 디도스 공격으로 기업 서버와 네트워크가 마비되기도 한다던데 맞아!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캐논 복합기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네? 캐논 NPS 솔루션은 서버 문제가 발생해도 최근 출력했던 복합기로 긴급 출력이 가능해요 복합기 자체 임시인증을 통해 복사와 팩스도 가능하죠 한마디로 캐논 NPS 솔루션은 고장이 생겨도 서버와 연결이 끊어져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업무 중단 없이 복합기 출력이 가능한 시스템이죠 캐논 NPS 솔루션 복합기가 나랑 같구만 네? 나도 술 먹고 필름이 끊어져도 깨끗으면 집이더라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